이 문서는 달에 관한 것입니다. 노래에 대해서는 보름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6년 11월 14일 초 슈퍼문 지구 중심에서 35만 6511km 떨어져 있으며 1948년 이래 가장 근접한 곳이다. 2034년까지는 다시 가까이 있지 않다. 보름달의 사진으로 구점이오인 슈미트 카세그레인 식망원경을 통해 볼 달은 가장 큰 북부 황도위도 근처에 그래서 남쪽 분화구 특히 눈에 띄는 보름달은 달이 태양과 지구의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여 지구에서 달의 전체가 밝게 보이는 것을 말한다. 만월 또는 망월이라고도 한다. 보름달의 밝기는 금성이 제일 밝을 때의 1500배에 달한다. 보름달 밝기는 태양 다음으로 밝은 마이너스 12등급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1월 15일이 보름달을 정월대보름달이라고 하고 음력 8월 15일 때에는 한가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때로는 태양과 지구의 일직선 상에 놓이면 계기월식 또는 부분월식이 관측되기도 한다. 보름달은 저녁 무렵에 뜨기 시작하여 남쪽 하늘에 다다랐을 무렵에는 한밤중임으로 벌써 하루가 지나고 만다. 그리하여 새벽 무렵에는 서쪽 하늘에 보였다가 이른 아침이 되면 서쪽으로 넘어간다. 음력 15일에 항상 보름달이 뜨지는 않는다. 달은 지구 주위를 원에 가까운 타원형으로 공전하는데 달의 공전궤도 20률은 0.05488이다. 달이 원지점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음력 16일, 17일에 보름달이 뜬다. 그리고 태양지구달의 위치로 배열될 때 보름달이 뜨게 되는데 이는 월식이 일어나는 경우와 비슷하다. 하지만 보름달이 뜰 때마다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지구의 공전궤도와 달의 공전궤도가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태양지구달이 정확히 일직선이 됐을 때에 월식이 일어난다. 이는 신월과 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보름달이 뜰 때에는 밀물과 썰물 사이의 높이 차이, 즉 조수간만의 차, 조차가 가장 크다. 이는 금음 달릴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부터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뜨는 보름달을 럭키문이라고 부르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